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 이마트24가 내일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인 유나이티드 프런티어 홀딩스와 손잡고 말레이시아 1호점을 오픈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식품유통전문투자기업 유나이티드 프런티어 홀딩스는 이마트24 말레이시아를 설립하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마트24는 이마트24 말레이시아에 브랜드 사용권과 시스템 전수 등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마트24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프루 오피스 상권에 이번 1호점을 오픈한 뒤 향후 5년 내 300개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